추해선 정의당 국회의원과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CEO 승계 카운슬의 신임 회장 선출 과정이 무효라며 조만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지난 10년간의 포스코 내부 비리가 철저히 규명돼야 하지만 신임 회장 선임 과정이 신뢰할 수 없는 밀실 인사로 진행되고 있고 부적격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성명을 통해 부실 경영에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자들이 포스코 신임 CEO를 선출하려 하고 있고 적폐 세력이 다시 포스코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포스코의 CEO 승계 카운슬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